운동을 다녀왔습니다. 오늘 사 커피도 사주셨어요. 3시간 정도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. 컴퓨터 준비 1번 더 마늘 소금 2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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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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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 와주자마자 비가 오고 있어요. 근데 왜 내려있었어? 그냥 나도 나와서 기다려주고 싶었어. 다들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나만 차에서 건망지게 기다리실 수 없어. 진짜 웃겨. 맛있겠어엉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뭐? 짜야, 현지인아. 우와, 나 맨날 손으로 짰는데. 비빕니다. 나의 손으로 짠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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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마지막으로 짠. 다 같이 먹어야 해. ㅇㅋ 잠깐. 좀 더 먹고 싶어요. 진짜 맛있어. 이거 뽑아야 되나? 응? 뽑아야 되나? 이거 갑자기 이렇게 이불질 들어가서 응? 뽑아야 되나? 이 정도면 뽑아야 돼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기 보니까 진짜 사은거 뽑았어? 난 4개 다 뽑았다 4개 다 했어? 응 제가 여기 똑바로 잘 났어가지고 네 다 잘했다는 거 다 잘했다는 거 옛날에 구동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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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 Tik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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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요 기타 고기나? 그러다 저녁 한국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